욕실 세척제 세니올 에코를 1대2백으로 희석한 용액 상태입니다. 여기에 스팀지니에서 제작한 지니 싹싹글레를 적십니다. 한번 적시고 뒤집어서 이렇게 적십니다. 물론 여러 번 청소하실 때는 고무장갑을 끼고 하셔야 되고 간단히 하실 때는 괜찮은 걸로 생각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근래에 모든 세제가 묻습니다. 이걸 가지고 청소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럼 별도로 분무기로 세제를 뿌릴 필요가 없는거죠. 없이 수세미도 필요 없고 가상자리에 누렇게 되어 있는 것도 깨끗이 지어집니다. 이 세제는 산성세제입니다. pH가 1,2 정도인 광산이기 때문에 물때 같은 거가 쉽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 해주시면 분무기도 필요 없고 두세대도 필요 없고 그리고 헹궈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헹궈주면 이 전체가 헹궈가 됩니다. 저희 스팀지니에서는 화장실용 세제를 욕실용 세제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성세제와 중성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끔씩은 산성세제로 세척을 하고 그러면 물때 같은 게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상관리할 때는 중성세제로 세척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반짝반짝 눈이 나고 청소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주시면 굉장히 쉽게 청소가 됩니다. 스팀지니 지니 싹싹 근레로 물기제거하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슬쩍 이렇게 문질러만 주시면 모든 물기가 이 안쪽에 다 됩니다. 보셨죠? 감사합니다.